안녕하세요. 한국교육원 이병일입니다. 2월 1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설입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 비로소 호랑이, 범의 해인 이민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세배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믿음직한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로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 비루스를 물리쳐서 모국의 부모, 가족, 친지들과도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여행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월 중순에 저는 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눈태풍을 보았고 그 속을 몇 번 걸어서 출근,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눈태풍만큼 강렬하게 또 쌓인 눈만큼 높고 풍성하게 사할린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모든 가정에 행운과 복이 풍년처럼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검은 호랑이의 역동과 신중함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화목하고 재미있는 삶 가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도 몸도 건강한 부자 되십시오. 다시 한 번 설을 축하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